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참 의미있는 일이죠 오늘 한번 지난해 동안 썼던 다이어리를 펼쳐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소중하게 기억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올 한 해도 우리는 기억하고 적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중한 것들을 적어 내려가실까요 1월 14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오나다라빵의 강민선입니다